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의무적으로 모두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LPG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래된 고무 호스 대신 안전한 금속관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자체와 정부가 교체비용 20여만 원을 부담하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추산으로 LPG를 사용하는 곳은 26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금속 배관을 설치한 곳은 저소득 지원 대상 66만 가구를 제외하면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정한 교체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20만 원이 넘는 교체비용 부담 때문에 LPG 호스를 올해 안에 모두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0년 의무화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농어촌 마을까지 확대해줄 것을 바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